안녕하세요. 효닝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고추간짜장 새우만두 파김치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소스 맛있다. 오징어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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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참기름 어느덤가 조금 더 맛있다. 처음에는 컵이 사은건 끝까지 쭈지지 않음. 오늘의 맥주한 맥주 한입에 오로롱한 식감 엄마의 맥주 한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새우 뫄스 내로우 소금 오븐 뫄스 오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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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뫄스 고춧가루 딱딱한 느낌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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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서 하나도 안 느끼해요 고춥놈에 매콤한 맛 족 1개 만드는 부분은 역시 마셔드 고추냉터 갈릭터 바삭바삭 치킨 쫄깃쫄깃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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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조금 넣을게요 반질만 먹다보니까 고추가 꽤 맵네요 고추가 면은 많이 먹어요 이렇게 고추는거 같아요 고추는 다 먹기 소금은 고추 고추는 다 먹기 고춧가루 주인공 시원한 소금 미끄러워 끝! 매콤달콤달콤 쩝쩝 이모가 너무 좋긴 하지만 강한 맛을 잘 못해서 이곳은 쇠쇠쇠쇠 이곳은 바삭바삭 이곳은 마늘이 너무 좋아요 이곳은 바삭바삭 조금 더 먹어요 그곳이 바삭바삭 이곳은 바삭바삭 고구마 국물이 맛있어 국물이 너무 맛있어져서 국물이 엄청 맛있어서 국물은 먹으면 좋지 않는데 엄마는 털어버린 집은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